준호쌤 사인 말고 은호사인 준호쌤 말고 은호사인 준호쌤 말고 은호사인 선생님이 훨씬 지금 은호사인을 먼저 받는구나 은호 보고 진짜 연행 보는 것 같다고 갑자기 사인회야 급사인회? 선생님 사인을 미리 받았네 은호야 갑자기 사인회 은호사인회 사인회죠 공권 사인회 오늘 진짜 사랑 해준다 어이구야 선수분들이 너무 귀여워 은호사님 사인 3천 은호사님 사인 3천 하다하다 사인을 다 이렇게 하트도 해줬어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천하트 은하, 은하 핫해. 피꼬치예요. 피꼬치래. 피꼬치예요. 피꼬치래. 너 너무 비싸게 보는 거 아니냐. 희귀템이에요 우리가. 희귀템. 왜왜왜왜. 이거 딸기. 아야야 치트키스시네 또. 와우. 와우. 맛있다. 주. 마. 어? 따. 오. 딸기. 귤 까져. 딸기 줘. 귤 줘. 알지. 어때 은하야? 최고. 아빠 최고. 최고. 응.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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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싸인 싸인. 감사합니다. 싸인 싸인. 감사합니다. 싸인 한번 해 줘야죠. 확실하다. 싹 이제 마음이 좀. 그럼요. 마음 풀리죠 이렇게 하면. 입금하면. 네 입금 되면 마음 해드려요. 아 이거야. 품의 정성이다 야. 딸기 입금해 싸인하라. 이렇게 가는군요. 스마트. 스마트까지 해 줘야지. 내려면 스마트 한번 해 주세요. 스마트. 우와.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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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끝났어. 진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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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끝났어. 그럼 이만. 아 귀여워. 그래도 유니크 다 달라. 한 장만 더 달라. 너무 유지카다. 너무 유지카다. 못 받은 사람의 표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